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보니까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. 여러분들 카트라이더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카트라이더가 인기가 다시 올라가는거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카트라이더의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 팬분들을 위해서 더 재미난 컨텐츠 재미난 영상 많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방송한지 비공식으로는 내년 19년 2월이 되면 13년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는 제가 오늘 이제 8주년입니다. 12월 7일이죠.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들 오늘 8주년 많은 분들께서 또 축하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정말 뭐 공식으로 얘기 드리자면 8주년 방송했지만 카트라이더 하나만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굉장히 또 즐겁게 지금까지 입구로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테칸이가 되겠고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여러가지 재미난 걸로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재미난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8주년 진심으로 축하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혹시나 시간 되신다면 아프리카 방송 저녁 9시에 여러분들 방송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축하해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8주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8영상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일사랑님! 아이고 팬가이 고맙습니다. 아침에 또 이른 아침부터 팬가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8주년입니다. 8주년 이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역시 그린 그릴때는 2차지. 2차가 그린 그릴때는 최고지. 드리프트가 졸라 깃고 있죠. 오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좋아. 8. 팔 제대로 그렸나요? 와아 지린다. 하하하하 졸라 잘 그렸어 팔. 대박. 역시 그림 그리기 장인. 팔 쥬우. 팔 쥬우. 팔 쥬우. 팔 쥬우. 쥬우우. 팔 쥬우. 아이고야야야야야야야. 이런. 팔 쥬우. 와아 완벽하다 팔 쥬우. 미안. 크아. 엄청 큽니다. 여러분들. 와 진짜 잘 그렸다. 인정?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? 여러분들. 오예예. 이거 너무 작한데. 조금 더 길게 써야겠다. 좀. 면은 좀. 길게, 길게 그려줘야해. 놈있다. 와 쓰린다. 개 잘 썼네 이거. 2회 만이 지금 움직이진다. 이거 와 잘썼다 이거 인정? 보수 작업하고 하트 하나까지 그려줘야지 한석뽕이 따로 없구만 이래 지린다 지령 지adle다viamente 한번 캡처해봅시다 형님들 캡처 캡처 잘 썼다 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약속을 하나 했었어요 제가 이제 40살까지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이제 뭐 41살까지는 한다 했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해야죠 안그렇습니까?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공식 8주년 저를 축하해주러 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벤트같은것도 좀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 재미난것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넘버원 DJ 김태칸이었구요 앞으로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카트라이더가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존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뿅 슉 소원 지금 students 저희 시간도 스크롬드 스크롬 스크롬